오른쪽 물길을 건너서 거대쪽 언덕을 보세요. 빨간 건물 같은 게 보이십니까? 예, 그 뒤편에 덕훌이라는 폭우가 있습니다. 그 폭우에 외수군장 와키자카 야사루가 이끄는 외전성 70세척하고 외수군 만멩이구스바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장군께서는 거기 가서 싸우면 될 터인데 왜 이 밖으로 유인했느냐 하는 이유를 한산해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장군께서 조정에 장계를 보냈는데요. 어? 벌써 올라왔어? 얼마나 빨리 올라왔어? 어? 날라왔어? 빨리 어떡해? 아, 네. 돌아와. 왜? 왜? 네, 자, 나 갈까? 아, 빨리요. 커피 때문에. 가자. 문희야, 빨리 와! 어, 알았다. 왼쪽으로 나가고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안 되나? 예. 범렁 치고 가가 왔어요? 짓깁니다. 어? 이때 왕기자가 야선 일본 장성은 아주 성질이 급했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순신에 대한 존재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니성을 쫓아서 이 넓은 바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 나오면 나오게 나와요. 자 여기 가운데 빙수요. 성울라스 위로 올리세요 성울라스 성울라스 쓰면 이쁘게 안 나와서 정오경의 시작은 예전이 오후 5시경에 끝나는데요 그 5시간 동안에 외정성 73쪽 중에서 신하옵제라고 외수군 난맹동에서 8천여명을 바로 이 바다에 수장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단 한 척의 전함도 단 한 척의 전사자도 없었다면 정말 피가 막힌 예전 아닙니까 뒤에 세계 해전사가들이 이 해전을 연구해서 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알 수 있냐라고 창탄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해전을 끝으로 해서 이제는 조선 수군하고는 싸우지 말라 해전 금지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러니깐요 한산해전은 재해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넘어옴과 동시에 경각에 달려있던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해전이 되는 것입니다 장군께서는요 임진전환 동안에 23번의 작고 큰 해전을 치루는데 한 번도 치지 않습니다 외전선 700여 척을 겹침다는 나폴라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 해전사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해전의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져서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